잠시만요 방지 좀 바꾸겠.. 에드블룸 팬가이 꽁짜로 해주시면은 그.. 꽁짜니까 퀴비 한 달 이상 랜덤으로 드릴게요 네 잠은 안나서.. 잠주면.. 자 성태 생일이 9월 1일이니까 많이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때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팬가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최고 화질로 했는데 여러분들 화질 괜찮나요? 최고 화질로? 최고 화질로 했습니다 최고 화질 음.. 그럼.. 자 이거 좀 들어줘요 나 핸드폰이랑 핸드폰이랑 그거 좀.. 자 큰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큰 게 옵니다 아주 큰 게 와요 작은 것도 아닌 중간 것도 아닌 아주 큰 거 자.. 한여름에 비키니쇼 삼성동 비키니풀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세척했나요? 어? 세척? 아 당연히 다 했습니다 저기 뭐야 저 밑에 아 저 이거 소금하고 다 합니다 이것도 있어요 과.. 여과기도 있어요 여과기 이거 돌립니다 그리고 물 한 번 살짝 반 뺐다가 다시 했어요 60일 갑니다 60일 아니 다 뜨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다 알아서 책임 지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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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몸값이 얼마인데 자 그리고 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편히 이제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이렇게 설치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와 뭐야 업그레이드 했고 오늘 당신들이 드실 밥은 여기 여기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덮어놔야 돼 덮어놔야 돼 우리 또 불레를 빨리 찍으라고 남순이가 아니 못 찍고요 감사합니다 못 찍습니다 네 덮어놔 올게요 응응 덮어놔 오세요 와우 김성태 어 아냐 뭐 봐야 봐야 돼 어어어 제가 한 번 꼬만히 하고 가고 있어요 어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키니는 여러분 눈 정화를 위한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재미 이런 걸 따지면 안 됩니다 응 그렇지 사고가 안 나 같이 온데? 엄마 아빠? 사고도 안 나죠 바로 아 왜 엄마 아빠는 왜 캠 조절 좀 할게 아니 나 생일날 오는데 그 전에 어 어 생일날 여자친구도 볼 거 아니야 응 봐야지 아침에는 엄마 아빠 보고 밥만 차려주고 갈아야지 여자친구 봐야지 역시 효놈 응 자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 어 의자가 왜 이렇게 바꿨지 응 비키니 의상 두 개로 보는 건가요? 두 개 하나만 봐도 되는데 두 개 봐야지 두 개 했으니까 두 개 아 두 개 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야 근데 여기 TV까지 세팅해 갔는데 아 근데 그게 원래 다른 거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 아직 안 와가지고 여기 또 오고 봐 응 자 그 다구만 여기 또 소금물 했지 형 이거 다 했지 다 했지 한번 맛봐봐 맛봐봐 너 먼저 들어가 봐 어 먼저 들어가 봐 아 잠 좀 깨 들어가서 성드립이랑 색드립 이런 거 다 한테 해주세요 어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보여줘 선배 보여줘 안 썼잖아 아니 아니 뭐 아니 눈이 풀렸는데 들어가 봐 이거 저번에 그거 그건가? 왜 이렇게 커진 거 같지? 아니야 이거 맞아 그대로야? 어 그대로야 뭔가 커진 거 같네 잠은 근데 진짜 안 잤지 근데 어? 나는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잤어 나 와서 졸드만 나 한 두 시간 잤어 이 형이 거의 안 잤어 이 형이 와서 졸드만 왜 안 들어가? 어? 안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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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들어와 먼저 가 봐 아니 그냥 이게 이 말이 있어 뭐 그 동석이가 응 걔 평소에 걔 잠깐 네가 한번 왔다가 아니면 눈 색깔이 좀 틀려줘 아니 그건 진짜야 어 진짜 형 때문이야 나도 예의를 차려 나 이게 들어가서 샤워하고 왔어 아 근데 오늘은 깨끗이 했어 샤워 샤워를 했습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여러분 그때는 노방용 도중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고 오늘 샤워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 억가하지 마세요 진짜 가야야 뭐 먼저 들어가게 하세요 어? 가야야 뭐 먼저 들어가야 돼 나 그 힘 썼잖아 아 힘 썼으니까 아니 장 좀 깨야 돼 어차피 이 거 먹으면 잘 안 돼 자 일단 미리 말하는데 지금 4시 반이거든요 어 4시 반인데 시간이 그 밥을 먹고 해도 되는지 뭐 아예 그 LCK 때 그냥 꺼야 돼? 아 그런 건 아니지만 밥은 좀 먹으면 괜찮지 아 밥 먹으면 되지 네 아니 들어가봐 들어가봐 나 진짜 안돼 나 저거 쓸어줘 아 어차피 들어가야 되잖아 왜 들어가? 하하하하 나 진짜 아니 어차피 들어가야지 안 들어갈 거야? 어? 안 들어갈 거냐고 들어가야 돼? 어차피 들어가야 돼? 우리 들어가야 돼? 들어가야지 우리 존나 이거 안 들어가서 상관없어 아 이거 아니 들어가 안 안 들어가도 되는데 어 응 들어가야지 이따가 물놀이 그래 살짝 게임 있어 물놀이 물놀이 또 게임도 들어갔어 아 힘들면은 안 해도 돼 아니 뭐야 들어가라고 먼저 들어가 봐 들어갈게 아 가위바에서 들어가게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도 돼 어? 안 그래도 희랑님만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 근데 그래 그것 때문에 고마워지 왜냐하면 좀 샤워하니까 좀 들어가니까 못 갔네 나 찍었다 씻었다 씻었단 말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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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다 됐답니다 어? 일단 그 어차피 지금은 물 안 들어가도 돼 왜냐면은 박함용이야 지금 인스타용이야 인스타용 나 안 들어갈 거면은 들어가야지 그럼 내가 웃으면 나 좀 줘 봐 반발 아니 아니 같이 다 같이 들어갈 거야 이따가 검은색 검은색 입으면 이따가 인스타용 말고 응 저희만 우리만 들어가면은 우리 안 돼 민망해 그래 다 같이 들어가야지 그래 내가 카메라 먼저 해야 되니까 준비됐나요? 준비됐습니까? 들어가 계세요 들어가 먼저 가세요 아 진짜 아 진짜 보여줘 상대가 보여준다 아 이거 빨리 들어가면 되지 어 들어가봐 아 안 들어가노 이거 그래 그럼 들어가줘 나 진짜 감기 흘릴 것 같아 납작을 줘 자 좀 봐봐 아 형 차가운데? 좀 좀 아니 들어가면 시원하지 이제 아 사실 살짝 어? 날이 가 이제 날이 여름이 좀 지났는데 자 해봐 어 아 가면 뭐야 아 진짜 너무 차가워요 여러분들 이거 아 들어가 발 닦았어 여기 끝났어? 발 닦았어 좀만 더 깊게 들어가봐 아이 허리 라인까지 오게 되면 어 자동적으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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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 사쳤나요 사쳤다고? 아니아니아니아니 봐봐 안다쳤어 안다쳤지 봐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빨리 들어와 안다쳤잖아 하하하하 카메라 좀 세팅 죄송해요 이거 들어와요 왔다갔다 해서 들어가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태야 재밌게 눈으로 모여줘 와 안 안 안 안 오어 너무 차가운데 맞지 어 하하하하 별로 안추워 아 뭐야 아 정말 추운데 돌아와 이게 들어올 수 있나 아 근데 하하하하 나와있을래 우리 아니 들어 좀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긴 다 지나갔어 좀 들어가지 마시고 당신들 놀하러 가세요 제가 일대일로 히랑이님이랑 할게요 아 무슨 소리야 형 같이 해야지 어 준비해 준비해 일단 단추를 잠가주세요 저기 직관할게요 수고하자? 지원해? 저거 맞춰줘봐 자 일단 이쪽으로 오시고 스피드라이 갈게요 왜냐면은 시간을 끌게 아니라 들어가세요 인스타용이랑 인스타용이랑 다 있으니까 저는 일단 찍어야 되니까 근데 비키니 방송은 처음이라고 난 들었어 네 처음이라 들었는데 아 비키니 방송이 처음이야? 어 근데 인스타에서는 비키니를 좀 자주 입고 그렇지 그렇지 어 좀 입고 자 일단 가겠습니다 제가 찍어야 되니까 자 일단 저 아니 아 일단 벗지 마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힐은 이제 벗어주면 돼요 이따가 올라가서 올라가서 들어가서 그니까 물에 발만 담그는 거니까 그게 밑에는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니까 발만 담그는 걸로 해서 응 간단해 제로투 한번 간단해 어 아이가 살짝 어 왜냐면 제로투라도 안 하면은 뭐 들어갔다 나오면은 무슨 모델 워킹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자 잠시만요 내가 노래 틀게 잠시만 자 자 자 어 일로와서 가디건 주셔요 다시 내려오세요 계단 조심하세요 위험해 위험해 응 응 아 이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네 가디건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아니 주세요 괜찮아요 가디건 네 뒤로 돌지 말고 나한테 줘 떨궈 바닥에 날 주던가 줘 안 훔쳐가 안 훔쳐가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입장 이거 봐요 네 여기 불장이에요 여기 수영장입니다 조심히 조심히 자 여기 그 위에서 좀 힘들겠지만 제로 투 한 번 아니 잠깐만요 타임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진행 안 합니다 둘이 뭐 하십니까 네? 아 왜요 아니 아니 사람이 이렇게 비켜하는데 민망하게 아니요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무슨 이상해요 아니 대놓고 못 깨요 자 하세요 아니 환호도 좀 하고 이게 뭐 리액션이 있어야지 안 민망하지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왜요 경고 아니 뭐 어떡하다고 나보고 아니 그런 잔잔한 리액션이 있어야 잔잔한 리액션 뭐 지돔인가 자 자 민망할 수 있으니까 카메라는 안 담을 테니까 다 같이 제로투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발 한쪽을 저쪽으로 올리세요 조심해 조심해 어 자 준비 시작 시작 어 짧게 괜찮아 아니 괜찮아 5 옆집 신경 쓰지 말고 4 3 2 1 땡 자 교도회로 나오세요 오 아니 골반이 많이 안 된다 자 일단 그러면은 바로 이거 가디가 입으시고 골반이 와요 입으시고 이 사용은 이제 끝났으니까 검은색 네 두 번째 준비해 주신 거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은 그거 약간 좀 들어가시고 아니 잠그세요 안에 그 변태 새끼들 많으니까 절대 노출하지 마세요 네 자 잠그세요 잠그시고 들어가세요 네 아니 많이 힘들어 힘들어 보인다 빨리 가세요 그럼 마지막 빅킹 제가 할 테니까 아 아니 아니 검은색 까지 그래 형 검은색 까지 아 아니 진짜 힘들겠다 밥도 준비해 주고 밥 바로 먹을 겁니다 밥 바로 먹을 겁니다 근데 지금 몇 시가 우리가 그 내가 물 속에서 아니 물 속에서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 뭔데 뭔데 물어봐보자 물어봐보자 뭔데 하면 되지 와 그냥 하고 밥 먹는 게 나을 거 같아 근데 이게 무슨 게임인데요 어? 어 시간상 안 돼 어 스포를 안 하려고 아니 그거 새로운 게임인데 아니 이거 조건형 그거 하면 되지 이거 뭐고 야 음료수 이거 뭐 이거 뭐 하와이가 이거 뭐 하와이가 이거 여러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에 할게 다음에 이야 기가 늦게 와 대회장 여기로 오면 된다 어? 카메라 집중 나 좀 잠깐 내릴게 아 날개 남비찍이네 응? 사라있네 이거는 오면 희랑이 주자 희랑이 줘 또 있어 또 있어 아 응? 어 좋다 형 형 안 들어와? 나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거 같아 게임 안 하고 그러니까 난 찍어야지 난 찍어야지 응 난 찍어야지 아 좋다 아 야 들어오면 괜찮아 거기 휴양지 휴양지 근데 나 찍어야 돼 왜냐면은 누구한테 맡겼다가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분이 다 와이리 와이리 손 떴는데 발발 더 넣어 아 여기도 컴퓨터가 있네 어 아니 이게 그 뭐지 뭐 큰 거 뭐 오는데 그게 뭐 해외에서 온다고 응 이게 뭐 오는 게 존나 오래 걸려 아니 뭐 돌고래 막 이런 것도 뭐 해 놓지 어 돌고래? 어 아니 통성 같은 거 아 수영장을 넓히려고 그랬거든? 넓히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넓힐 필요가 없어 거의 여름 다 지나갔어 이제는 여기다 온천을 할 거야 참 좋다 음 온천 좋지 봄 여름 가늠 겨울 비키니 쇼 응 역시 말하고 하는 거야 말하고 하는 거야 아 근데 아 배급이제 저런 애가 있네 아 많다니까 이쁘신 분들 아니 없어 내가 다 맞잖아 아니 그냥 태블러 이렇게 그러니까 볼 줄을 모르는 거지 뭐야? 응 배급만 하다보니 저기 맛있는 냄새는 뭐지? 아 좋다 응 니 쟤 벌칙 또 아니야 사실상 방송에서 사법적으로 배그하면 또 좋아하잖아 그래 거의 나 지금 오랜만에 그거 먹어 어? 분뇌돈 받았다 이거 오랜만에 근데 이렇게 하면 지지가 이렇게 하겠지 쟤가 치킨 한 번 못 먹이 주겠습니까? 프로게이먼데? 하면서 벌칙 걸어 자 한번 응 스토리텔링 그게 스토리텔링이야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 이렇게 하고 가서 진짜 플래스쿨즈가 내가 가면 딱 이거 히라니 때문에 히라니 때문에 어 근데 진짜 벌칙 했는데 원래 그 소원으로 뭐하니까 철구님의 합방을 하고 싶대 철구님 철구님 같이 합방하고 싶대 어 야 진짜 철순이네 응 근데 철구 안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대1로 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도 상관없대 어 되면 좋은 거라 했어 어 너네 내가 성태 성태 비글 지으니까 성태도 같이 와도 되냐 그니까 그거는 왜요? 이러더라고 아 지랄 아 배급밤 묻어야겠네 뭘 묻어 이씨 드립이지 성태님도 와요 너무 긴장된다 이러더라고 아 성태야니 너무 너무 달거리적이다 그쵸? 이 사람이 좀 버려 너무 갑질적이야 좀 온순하게 좀 다 무드려 보다 보다 나는 나는 파도파도 미나뿐이야 애들한테 다 물어봐 어 난 애들한테 다 자려줘 아 냄새 냄새 냄새가 냄새가 좋다네 냄새가 좋다네 고기 말고 어 닭백숙 냄새가 아니고 진짜예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진짜 산에서 파는 닭백숙 집 가서 해 온 거 왜 나요? 진짜로? 가든 왔다니까 가든 와 물놀이 딱 한 다음에 딱 나가서 상에서 삼계탕 백수 딱 먹는 거 그렇게 맛있니 딱 그런 느낌이야 아 그래 스타 안 된 거는 맘에 있다 아니 갑자기 안 돼 아니 스타 안 된 게 안 된 게 더 나 안 된 게 더 나 매절 전 나왔어 아까 어쩔 수 없지 안 됐으니까 아까 그 빼빼로 게임 이런 거 다 했잖아 나중에 나중에 그 비글 좀 부르기도 하면 되지 맞잖아 그만 돼 비글 좀 부르기도 근데 스타 재밌어 재밌어 이제 좀 뭐 빌드 배우니까 아니 아니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돼 밸런스가 좀 나 아까 그 예전에 그거 뭐고 그 처음에 했던 그 효딘님 황별이던데 너 토마톡 너 봉순이한테 치지 않았냐 부부종으로 해서 부부종이잖아 그러니까 어찌 됐든 아 부부종이잖아 아 나 난 두종 말고 부부종이잖아 아 그러니까 못하더라고 아냐 아냐 주종 나오면 개첩하면 돼 저 지금 몇시야? 넌 잘하긴 하더라고 아 형 잘해 진짜 몇시 반? 또 LCK 또 아냐 아냐 배고파서 아 282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한 킬도 안 먹는 거 알아 오래 걸릴 수 있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 여러분들 너무 배고파 니가 담원 니가 담원 니가 담원 담원 어디에 원해 나? 응 나는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난 그 별로 누구나 아무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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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에 약간 그거네 쇼메이커가 어디지? 거의 담원 담원 나 담원 응원 이 형도 담원 응원하던데 담원 응원하니까 내가 관심이 없어 누가 이겨도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 근데 진짜 롤이 분민게임이 군민게임이야 아니 이게 그 리그가 너무 커져가지고 아 근데 진짜 그 제일 열받는 게임도 롤이긴 해 어? 왔다 왔다 가자 일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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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원래 게임을 좀 준비했는데 뭐 물놀이 게임 보셨어 진짜 물놀이 게임을 준비했는데 비키니만 하고 민망할까봐 근데 이렇게 시간이 안 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이것도 진짜 큰거야 너 비키니 방송 맞아 비키니 방송 첫 그거를 여기가 큰거야 진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축복 받은 자리야 맞잖아 축복 받은 거잖아 축복을 받았다고 어 맞지 축복은 우리가 받았는데 자 노래는 자 일단 아까처럼 자 들어가시고 자 들어가시고 뭐 물 머리끈 머리끈 아 머리끈 어 머리끈 온다 온다 큰 거 온다 여기 하와이다 하와이 옆집 안 시끄러워요 옆집 안 시끄러워요 그정도 아닙니다 민호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아 내려와서 다시 다시 내려와서 다시 내려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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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머리가 좀 돌대가리긴 하네 빨리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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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친다 다친다 저 주시고요 이거 비싼 거야? 왜 이렇게 옷을 되게 아끼나봐 아니 골반이 아니 내장 골반골만 하는데 너넨 몸 자 어 들어가시고 자 너무 이렇게 채팅 뭐 이상하신 애들 강퇴해주면 돼 얘들아 딱 귀찮아요 어 어 와 이 비키니는 진짜 이 비키니는 내가 본 것 본 비키니 중에 역대다 진짜 아 근데 문신 좀 물어봐도 돼 문신? 이거 문신 아 흠이 아니니까 문신 뭐 뭐야? 잉어야 호랑이야 아니면 햄스터야 뭐 꽃 꽃 꽃? 뭐 의미가 있나? 그냥 그냥 오케이 오케이 말은 안 걸게 또 리액션 또 없네 아이 노래 꺼면 알았어 알았어 지금 해야지 물 이제 들어가시면 돼 물을 담그긴 해야지 지금 웃긴 게 이걸 보고 리액션을 한다 너네베스 끼도 아니고 너무 차가.. 차갑다고? 아니 음료수 음료수 한잔 먹으면 되는데? 음료수? 엄청 차가워 아 근데 이거 가리면 안 돼 침묵으로 가리면 안 돼 어 조심해 들어오면 좀 괜찮아 들어오면 좀 괜찮아 점점.. 점점 뜨거워 점점 뜨거워 점점 뜨거워 차가운 거 좀 뜨거워 차가워? 잔인합니다 자 시간.. 이거 몇 시죠? 4시 38분 아 근데 이거 그거 줘봐 한 게임만 해보자 아 이거? 이거 이거? 극기 있고 진짜 바로 들어오면 조금 아쉽잖아 살짝 막간으로 너무 간단 이거는 제가 안 보여주는 거 그냥 최대한 간단한 게임 아 이거 국민 게임이지 너무 추우면 나와도 돼 그냥 가 아 조금 아니 먼저 씹어먹을게 씹어먹 뜨거운 물 못 섞어서 죄송해요 뜨거운 물 좀 대야 준비해줘 가야 가 정신 좀 차리라 가야 정신 좀 차리라 가야 가면서 막고 때리는 거 카메라 조절 좀 해 세울게요 자 레츠기릿 레츠기릿 안 해? 안 해도 돼 추우면 난이 추워? 희랑아 말해도 돼 이거는 아니 추우면 그냥 바로 끝내기 괜찮아 아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밥을 먹자 아 이거 한 번 하자 어 한 번 하자 가야 뭐 하는 거지? 아 가만히 있어 뭐 세면에 사는 거야? 아니 형 먹방 바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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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성태가 잘 살린다 역시 아 지랄 텐션 문제 다 강퇴해주세요 엇가 엇가 천에 아 아 코맞았어 아 코맞았어? 아 코맞았어? 아 하지말라 그러면은 배그 배그는 이제 성태라 그래도 2년이니까 어 나 아 나 불쌍합니다 어 나 나와 이리 와요 아니 왜 좋아해 아 아니야 뭐 어떻게 알아봐 야 성태야 어? 뭐하는데? 아 성태라 한 번 어 내가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피라이는 세게 때려도 돼 아 나는 주심듯이 때려 응 여기 화면 보고 이렇게 니네 가운데 마치고 콧대가 푸른 듯이 이걸로 때리면 안 돼 응 이걸로 아 이렇게 가비 때리는 거 망치를 하랑이 쪽으로 희랑이 쪽으로 왼손잡이야? 우리 손잡이 우리 손잡이 아니 물쏘 물쏘 새끼는 얘네들이 아아 그렇게 하래 가비 가비 포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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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어 잠깐만 아 내가 이겼잖아 어 맞는데 어 희랑아 너 이거 몰라? 아 막는 너는 이게 취면 막아야 돼 어 오케이 이해했어? 이해했어? 도망치면 안 돼 이거 맞아야 돼 자 준비 가위바위보 아 아 코 아파 코 아프라고 이거 코 아프라고 이거 코 아프네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 코 좋나봐 아 이게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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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자연이야 난 자연이야 이거 존다 벗고 코 아프네 코가 벗고 희랑이 근데 너 소시오패스지 아니아니야 근데 괜찮아 하면서 눈은 다 다 자 마지막 마지막 살살 때리기로 살살 때리는 걸로 마지막 살살 때리는 걸로 마지막 마지막 이상형 마지막 마지막 희랑이 형 형 누구랑 하고 싶어 족구 형 나 마지막이네 아 족구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아니지 밥 됐 이거 준비 중이에요 자 하자 살살 때리는 걸로 어 이거 이거 근데 코만 조심해 형 코 아 내가 진짜 아팠어? 아 아프네 여기 당쳐놨다고 지금 막는데 이게 냄비가 찍어 어 조심해 조심해 그럼 이렇게 하자 희랑이가 방송 플랫 빨리 잘 찍으라고 물 싸다고 냄비로 어 그거 줬다 어 어 갑자기 와 빠지않아 아침 빠지않아 아니 열심히 하라고 졸리거든 얘가 또 잠도 깨고 하라고 아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물 싸다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 자 냄비로 그냥 물 담아가지고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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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비 던지면 안 돼? 내가 시험 보여줄게 어떻게 하나 어 심업 오케이 오케이 야구 배구 골링 여러 가지가 있어 자 다 떼 봐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굴에다가 냄비 던지면 큰일나 어 얼굴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으악 세게 응 이해지? 아 냄비는 나리면 안 돼 이해지? 냄비 날리면 큰일나 어 근데 냄비 날리면 안 돼 냄비를 꽉 잡아 꽉 잡고 응 너 뿌리고 싶은 사람 응 응 응 응 아 성격이 착해서 이런 거는 시키면 안 되겠다 와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야 뭐 아 잘하잖아 아 그래? 응 나 뿌리고 싶으면 난 뿌려 하나 둘 눈 감으세요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